자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버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왔지만 디폴트 버튼 외에 여러분이 버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버튼의 어떤 맥락에 따라서 디자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의 자 코드를 한번 보죠.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나오고요. 클래스명으로 btn, btn이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클래스명을 btn을 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btn-primary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이 버튼이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원하는 디자인 또 원하는 색상에 맞게 여기 있는 이 클래스명들을 변경하시면 이렇게 생긴 예쁜 버튼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리고 multiple size라고 하는 것은 이 버튼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뜻인데요. 여기 있는 primary action이라는 버튼은 보시는 것처럼 이 btn-larg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. 여기 있는 중간 크기인 것은 btn-small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btn-large, small, mini에 따라서 이렇게 버튼의 크기가 변경된다는 그런 의미고요. 밑에 disabled stat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a 태그에, a 링크에다가 disabled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명을 주니까 이 버튼이 마치 버튼은 버튼인데 링크인데도 불구하고 이 클릭이 되지 않는 이 불능화되어 있는 상태의 버튼인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에서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여기 보시면 provide by glyphicons, 이게 이렇게 제대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glyphicons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400개 정도에 달하는 이 무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는데요. 상당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트 스트랩과 상관없이 이게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벡터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png 이미지만 사용할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그 각각의 텍스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이 붙어있죠.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자,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제가 아이콘 스타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볼게요. li-elements가 오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이 이 li-elements, ul과 li-elements의 조합을 통해서 리스트업되어 있다는 뜻이죠. 열어보면, 자, i라고 하는 태그가 등장하고요. 이 태그의 클래스명으로 icon-heart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니까 icon-heart라고 이 트위터가 미리 준비해놓은 이미지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이 앞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.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어떤 예제들인데요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서 인스펙트를 한번 열어보면 자, 여기 a-link가 나오죠. 근데 a-link가 btn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튼처럼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버튼들을 감싸는 그룹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튼이 그루핑돼 예쁘게 표시가 되는 거죠. 그 밑에 보시면 자, 이 a-link와 a-link 태그의 컨텐츠 영역으로 i라는 태그가 등장하고요. 이 태그에는 이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아이콘으로 이렇게 부여가 된 거죠. 자, 여기 있는 이 홈 옆에 있는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ul 엘리먼트 밑에 에라 엘리먼트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타나는데 그 a가 i 태그를 감싸고 있고 i 태그는 다시 그 아이콘을 가져다 쓰는 의미하는 이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아이콘을 사용하는 겁니다. 나머지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베이스 css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베이스 css는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제공하는 디자인이 어떤 모양인지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